너네 연고전이라고 드러넘 봤어요? 다섯 가지 종목을 해요. 진짜 프로페셔널 하는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. 연대 고대 애들은 다른 모든 게임은 다 져도 연고전만 이기면 돼요. 그런 거야. 아이스하키, 야구, 그다음에 농구. 이걸 나눠서 해요.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. 어디 가서 응원을 할지를 내가 결정한 건 야구예요. 전 야구를 좋아하니까. 아직도 기억납니다. 1회 초인가 2회 초에 연대가 공격이었어. 일로 주자가 있었어. 2로 도루라는 걸 해요. 막 뛰어가는 거 있잖아. 그래서 포스가 막 던지고 이런 거 있잖아. 이렇게 막 하는데 막 뛰어. 던졌어. 그럼 이제 2로 주자가 이렇게 있다가 태그를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접촉이 일어나요. 접촉을 딱 했는데 접촉을 하자마자 바로 둘이 멱살 접어요. 다 뛰어. 벤치 클리어. 1회 초예요. 2회 아니에요. 1회예요. 9회까지예요. 1회 초. 응원단. 야이 개. 진짜 여기서 히트는 뭐냐면 여기서 히트는 두 번째 날이에요. 그 뿔뿔이 나눠줬던 응원단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. 잠실 주경기장.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